안녕! 자, 오늘 우리 딸랑구 귀여운 딸랑구랑 같이 야생 딸랑딸랑! 자, 이거 가져가자 우리 어, 테마 엄청 많은데? 자, 가자 가자 자, 짜잔! 뭐야! 아니, 저거 뭔데? 저거 아니 아니, 저거 피에로가 있잖아! 아니야 아니야, 일로 와봐 나, 나 귀여운 그거라고 나 저 아저씨 알아, 그것 아저씨잖아, 그거 아니, 저거 가스쳐노 뭔데? 오, 저거 뭔데? 이게 뭔데? 아, 이거 뭐야 아니, 막 무서운가? 아니, 하면서 으아! 전작사! 뭐야, 나 안 들어갔는데 뭔데 좀 와 아니, 이거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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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x2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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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앞을 켜서 약 못 찍어서 오는 것 같은데요? 아니 약이 가까이 오는 것 같아 나 따라 오는 것 같은데? 아, 아, 잠시만 저 약 먹은데요 오늘 딸랑구한테 시켜줄 맵은 밤이 되면 몬스토리 무서워지는 그런 맵이예요 지금 낮인데도 무서운데요? 오케이 이 친구는 염소에요 염소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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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해 주고요 여기는 주민마을이에요 주민마을이구나 귀여운 소에요 귀여운 소 아까 봤던거는 좀 많이 달라졌는데? 그리고 주민 친구들 주민 친구들이에요 제 아저씨 여기 삐에로 있지 않았어요? 삐에로 못 봤어요? 삐에로? 삐에로 못 봤는데 나는 아기 돼지한테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돼지야 나한테 하는 말인갑? 짧게 들어오시면 여기 물고기 친구들도 있어요 좀비 친구도 뭐야 얘네들 얘네들 진짜 몬스토리 도망쳐 오징어 친구도 있지 않을까? 오징어? 오징어 친구들 한테도 한번 인사해보도록 해요 우리 요로로로 안녕 오징어요 오징어 친구들 한테 인사해보도록 해요 물속에 들어가서 어? 오징어 친구들 한테 인사해보도록 해요 물속에 들어가서 양한테 양 귀여우니까 뽀뽀한번 해두세요 가서 가까이 가서 오케이 네 뽀뽀오 한번 일로와 나 뽀뽀하자 으아악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저게 뭐야 아 아아아아아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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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고오오스 씨 아이게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온다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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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고? 온다고? 가까이 온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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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아니 내가 왜 그래? 집으로 가자 집으로 달도 빨간색이야 달도 아니 다리 빨개요 어? 진짜 빨고? 빨간 다리도 앞에서 있어 아 옆에서 있어 아 이 뼈밖에 안 남았어 이게 뭐야 도망가 도망가 아니 계속 쫓아오잖아 아 불쌍아 아 아나 평화로운 야생이냐고요 오마이갓 아니 뭐가 문제지 내가 뽀뽀해서 저렇게 된 건가? 아악 그 귀신이다 어먓 둘실도 돼 있어 아니 셋실도 돼 있어 도망가 y 도망가 아 소리가 너무 무서워 도망가 집 어디야? 집 어디야 대체? 네? 대체 대체 집이 어디야? 빨리 집을 빨리 빨리 낮으로 만들어야 돼 세상이 뒤틀렸어 오늘 요루를 위해서 귀여운 동물농장을 지어줄 거예요 어 뭐야? 쟤 뭐야? 그리고 소랑 돼지 비상식량이거든요 뭔 소리지? 돼지가 귀엽다고? 귀엽죠 닭도 주세요 근데 아까 돼지는 별로 안 귀엽긴 했는데 야 야 야 자 그리고 옆에 있는 밀키세요 밀 밀 밀 돼지 일로 들어오셔가지고 귀여운 아이들한테 밥 좀 주세요 일로 밥 먹자 일로 오세요 밥 먹자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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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줄거야 안 줄거야 우리 착한 친구들은 물지 않아요 빨리 물거 같은데요? 물지 않아요 저 입에 머리통이 쏙 떨어져 같은데 아니야 나 동물 안 키울래 어 그래 밥 먹자 일꾸나 아휴 내가 너 피곤했나보네 이거 잘못 봤지 뭐야 요루루가 또 물고기도 좋아하잖아요 어? 저 물고기? 좋아하죠 제가 요루루를 위해서 자 어항을 만들어 드릴게요 벌써 걱정되는데 믿을게요 한 번 더 네 오징어한테 이름 좀 정해주세요 음 저는 여맨이요 여맨이요 여맨이 오케이 여맨이 그럼 소환해볼까 좋아요 자 요루루가 키우는 애완용 오징어 어? 자 애완용 오징어한테 교감을 위해서 들어가주세요 어 안 울어요? 아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자 여맨이 귀엽죠? 어머 여맨이 완전 여맨이를 똑 닮았네? 뭐? 어? 어? 얘들 피어낸데? 와 너무 싱그럽게 생겼는데 무리 세 개야 아니 유그맨아 왜 이렇게 못생겼어 야 이거 뭐야 뒤를 볼래? 오마이갓 아니 가스트가 왜 떠다니는 거야? 와 진짜 살벌하게 생겼다 얼굴 봐 일로와봐 저 골렘도 괴물이야 아니 무리가 없네 이거 머리 없는 괴물 한번 때려봐 때려봐 한 번만 때려봐도 될까? 어? 한 번 일로왔네 게이드 게이드 아 좋아요 안전지대 와 잠깐만 여기 잠깐 있어봐 네 와 주민들은 광대가 됐어 광대? 자 그 다음에 슬라임도 보여줄게 자 한번 슬라임 뒤에 있다 뒤에 뭐야 이거 이빨이 달렸네? 오 너무 싱그럽다 오오오오 뭐야? 뭐야? 오 뭐야? 왜왜왜왜? 오 나 슬라임이 계속 먹어 오 ni 어 야 얼굴이 너무 혐오스러워요 액이 이걸 이렇게 많이 깔면 좀 무서운데?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환시켜주면 이상한 소리 들려! 서바이벌 한번 해봐 공격하는거야? 얘네? 야 너보고 놀랬다 야 왜 저렇게 못생겼냐 헉! 내 외모를 보고 놀란게 아니라 입이 점점 커지는데 공격은 안하네 또 그냥 선택하게 바라프기만 합니다 시끄러 치컥! 치컥! 너무 귀엽다 야 아우 귀 아프다 치킨 뭐야 어머 눈이 없어 아 이거 그거네요! 그거로 다 뽑혔어 맞네 생닥이네 생닥 생곡이야 애 서바이벌로 가면 얼굴 비트면서 웃어요 제가 보여드림 보실래요? 우오로 지이이이? 보이시나요? 쟤는 양 돌리고 왔어 아~~~ 와 요로로 님이다! 팬,팬들! 사장팬들! 헉! 요로로 님! 야! 때린다! 돼지는 깨무는데요? 저를? 아 진짜? 네에 아! 아 나 여우도 궁금하네 여우 여우도 한 번 뽑아볼까? 좋아요 오?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완전 기괴하다 이야 뒤에 요르르 팬들이 아우 여러분 정상으로 이제 이성이 돌아오셨네 다들 아침 되면은 정상 돼 제가 소환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엔더맨 우리 깜찍한 돌고래 친구 돌고래 오케이 밤으로 만들면 악마 돌고래 그리고 엔더맨은 미쳤다 와 손가락다 저는 일단은 이제 삶을 포기하겠습니다 한번 게임모드 풀어보세요 한번 실험지에 요르르님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네 요르르르라고 합니다 어 안 때리는데 체크한데 체크한데 반갑습니다 돌고래 친구님 아 착하다 착하다 착하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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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래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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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속에서 저를 으아악 하핳 뛰어올라서 때려요 저를 아 진짜? 이거 보실래? 아아 아악 점프에요 저한테 아악 와 요르르르 진짜 무섭겠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밤이 되면 무서운 몬스톨을 변신하는 맵을 해봤는데요 요리 너무 좋죠? 난요 너무 싫어요 베리베리 서바이벌 하고 계세요 여기 가운데서 제가 제가 계속 좋아하는 것들 뿌려드리면서 엔딩 칠게요 네 너무 좋구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구요 여러분들 요로르님이 너무 좋아하시죠 위에서 너무 싫어요 진짜 싫어요 이런 것 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 안녕 구독 뿅 좋아요 안녕